1. 한국어 네 한국어 오오오 깜짝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완전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완전 비정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간 동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의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동의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완전 동의 문모로써 자녀가 똑똑해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비동의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동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하는지에 대해 지하측에 생각합니다 심각습니다 아 근데 항상 이거였어요 INFP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 수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불만 지평 활활 타러올 수 있는 열정을 묻고서 성공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런 연습을 하고 그런 게 아닐까요 지윤이가 저랑 좀 비슷해요 지윤이도 저랑 똑같은 나이의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 간에 걔도 약간 쿨해지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거죠 인구의 대략 4%를 차지하는 이들은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들 안에 내재한 충만한 즐거움과 넘치는 영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많다 저도 INFP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끝